제가 보관노도 곤주가 필요 대사 판다 왔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푸바오가 사용을 하고 있는 내실입니다. 안녕 푸바오 인사드려야지 판다와 송 푸바오와 송 인사드려 오늘 제가 푸바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여기 푸바오가 엄마와 독립을 한 후에 사용을 하고 있는 내실인데요. 없는 게 있어요. 침대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공수대도 있고 다 있는데 체열대가 없습니다. 푸바오 전용 체열대가 그래서 제가 정성을 들여서 푸바오만의 특별한 전용 체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. 여기로 체열대를 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탈장착이 단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 푸바오 전용 체열대가 여기 보이시죠? 푸바오 전용 체열대 푸바오 저 뒤에는 이니저 리프트에 호텔을 코 설치하고 있습니다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스테인레스로 젠장으로 로렬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제가 푸바오를 위해서 푸바오만의 전용 체열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푸바오가 더 좋아할 수 있는데 푸바오를 더 보러 보도록 할게요. 이쪽으로 빠져볼 수 있는 것도 푸바오도 신경이 좀 되어있으면 이렇게 푸바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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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바오는 푸바오 푸밈 zde 않게 푸밈 어차 그리고 저 푸밈 자자자자 Mario 잘 맞혀가 돼 끔 고맙 한 번 을 더 더 더 더 쭉쭉 우와 아우 잘하네요 좀 반짝 뜯겨서 꽉 잡아야 되는대로 팔이 더 나와야 되노 아 원칙 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워낙 똑같이 생겨서 기존에 사용하던거랑 똑같이 생겨서 그런지 금방 자세를 맞추고 뭘 해야 되는지 거뜬한 것 같아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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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채야 부채야 자 여기가 아이고야 발표 잘했어 손주세요 부바오 그쪽 손 아니잖아 이 쪽 손주세요 너 양손으로 다 연습할거야? 왼손만 줘 오른손만 주면 돼 옳지 여기 차 알치 잘했어 부바오 너무 잘한다 사이즈도 너무 딱 맞고 자세도 너무 잘하고 있어 부바오 이제 매일 아침에 이렇게 훈련하는거야 같이 요거 가지고 전용 채혈 때 생겼으니까 요걸로 하자 너도 좋지? 열심히 매일매일 훈련해서 엄마 아빠처럼 나중에 채혈 꼭 성공하자 부바오 알았지? 지금처럼만 해 잘하고 있어 여기 좀 더 땡겨서 그치 옳지 아이고 잘하네 완전 잘해요 우리 부바오 못하는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아 아 옳지 아 굿 너의 전용 채혈 때야 너의 이니셜도 새겨져있다고 완전 귀여운데? 그치? 자 여기 얼굴 좀 보여줘 야 이제 코밖에 안나온다 야 원래 얼굴이 여기 다 비쳤엔데 어 자 후바오 손을 주세요 그치? 어우 굿 아주 잘했어 와우 너무 잘하는데? 지금 너무 잘 잡았어 이렇게 꽉 움켜잡아야 혈관이 잘 나온다고 음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오인 후바오 정말 정말 아주 깜찍하네요 아 털관리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응? 무렁인줄 알겠어 누가 보면 어우 이니셜이 있어서 더 예쁘고 의미있는 채혈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들어주니까 더 좋지 그치? 차가운 스텐리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나무가 그치? 자연스럽고 아주 나도 마음에 들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예뻐 아 아유 잘하네 와 딱 맞네요 팔 길이도 딱 맞췄어 그치? 그래 어우 뭔가 최대로 뻗어야지 꽉 잡을 수 있게 사이즈가 지금 길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잘 살아날 것 같아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헤헤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날카로운 송건이를 가지고 있는 맹수인데 이렇게 귀엽다고 자꾸 해도 되나 모르겠네 후바오 너무 귀여워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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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이쪽으로 조금 옮겨볼까? 그러면 어떻게 할거야? 이쪽 후바 후바 이쪽 자세를 자리를 옮겨야지 그럼 그치? 손을 빼고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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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옮겨보자 아니야 그쪽에서 옮겨야 돼 이쪽으로 와 내가 그쪽으로 가?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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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으이쌰 으이쌰 엉덩이 으이쌰 아이고 잘하네 자 맞다 우리 체온도 재야 되잖아 지푸바오 자 체온을 한번 재 볼게요 체온을 한번 재 볼게요 체온을 한번 재 볼게요 아 아 옳지 옳지 체온도 정상 아 잘했어요 뭐든지 잘하는 우리 후바오 후바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엉덩이 들썩 어이찰 손 쭉 아이고 잘하네 아 하 East 호시 헷 호시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